차범 감독은 비트클 지역에서의 기동력을 남궁 선수를 통해서 조금 더 발휘해보겠다는 그런 의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아우 네 네 네 저는 보습보이드도 남편에서는 아주 행복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we don't need anything from you, cause we'll be just fine, and we won't be by the soul, just like you.